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10월 16일 여러분들 당일 투표 보궐선거에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럼 16일이면 아마 12일 정도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는 모르겠지만 호남권에도 있고 또 경남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서울시 보궐선거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는 이 보수진영의 단일화 문제를 다룹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끝나자마자 세 명이 경합했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불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선일보도 관심이 있는지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다뤘네요. 다루니까 아마 이번에 여론조사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거부한 두 후보가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분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명분은 뭐 여기다 보시다시피 조전혁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질문과 답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조전혁 그다음에 안양옥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질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 먼 사례를 덜 필요가 없이 암투병을 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본인의 힘을 휘둘렀던 전광복회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권력을 향한 집념이 얼마나 여러분들 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향한 집념은 다른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권력의 눈이 멀면 동족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 정도로 권력이라는 것이 강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넘기고 본인이 권력을 여러분들 좀 영속화하는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외세에 대한민국을 넘길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100년 전에 고종 이야기를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면인 겁니다. 인간은 완장을 차게 되면 본인과 일족과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의심하고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남용할 수 있는가를 근국과 아버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50개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50개 나라로. 인간은 그냥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간에 완장차면 힘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진한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권력자에게 그냥 추종하거나 권력자들의 권위를 맹종하거나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는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좌파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파 진영도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대의명분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조전혁 씨는 단일화를 끝까지 견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을 계속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앞에 아마 일어날 겁니다. 외세의 나라를 팔아먹고 뭡니까. 본인의 권력을 약속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딱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간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약속을 이제 못 지키겠다 그렇게 털고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손톱 밑에 여러분들 가시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이영만리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수만 수천 수십만 명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손톱에 가시 들어온 게 더 여러분들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 나라도 팔아먹고 전부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똘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극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 보면 딱 그겁니다. 김정은이 보면 조선 사람들이 완장찾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근본적인 이야기를 보수진영이 단위라 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 교육감 여러분들 단위라 하면 제가 이런 여러분들 표현은 처음 쓴 겁니다. 제가 표현은 하하하 키덕키덕키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선거가 아니니까 단위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런 폼 잡지만 단위라 안 돼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최단비님이 광노연 씨가 여론일인데 이번에 그냥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거는 제가 지난 10년간 지난 4년 동안 10년간 한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해부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공직선거는 일정한 세력들이 선거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선거 결과를 일단 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여론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여론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헛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전부 다 더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사전투표가 마치고 당일투표 사박 올 사이에 상당수의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집어넣는 그 표들이 개표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에 백돌표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산조작에 맞춰가 표를 집어넣는 증거죠 이렇게. 뭉텅이 표를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2024년도 이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들이 이걸 백돌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돌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언론들한테는 어떻게 합리화시키냐. 이번에는 윤 대통령 후보가 윤 대통령이 인기를 잃어서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스토리 내러티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표를 더해주고 이동시킨 수학공식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공식을 원래 이름들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라는 것은 수십만 수백만 이름들 투표에 동원되기 때문에 표본수가 아주 큰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10년 정도 해온 거죠. 10년 정도 해서 제야 전문가님하고 제야 H님이 분석해가지고 제야 H님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러면 다 이름들 도움을 줬고 제야 전문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서초구에서 몇 표가 이동한지 그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런 방송 듣고 처음 들으신 분은 저 양반이 미친 모양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나는 지금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당 같은 나라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이 나라는 무당하고 같은 겁니다. 구다는 나라죠. 과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반도체 이름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은 이과 출신들이 그래도 기여를 한 겁니다. 문과들은 아직도 이름 굳하고 있고 저는 경남 통영 출신이기 때문에 어촌에서 굳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이름 자랐습니다. 대를 잡고 굳하는 것은 꼭 같은 사회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4년도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위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을 합친 표고 차이값이고 이게 밑에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지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을 밀어주고 나면 절반 정도는 국힘당이나 기타당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을 이렇게 밀어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름다운 상하 대칭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플러스 11.13% 어마어마하게 표를 밀어준 겁니다. 정상적인 차이값이 0의 3% 오차범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힘당하고 기타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1.13%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허시만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충성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라를 버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옵션이지 않습니까? 엑시트 보이스 로얄 세 가지 옵션인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를 버릴 수 없으니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선거가 전부가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선거는 마지막에는 숫자입니다. 홍길동이 이런 100표 받았고 인극정이 200표 받았다 그게 마지막 결과입니다. 다른 건 다 숨길 수 있지만 조작한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특표 관외 사전특표 제외국민특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비용 청구서를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후손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받을 겁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맨정신을 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해도 공 박사가 정신이 진짜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1960년대에 경남 통영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무당구 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과학이고 나발이고 논리고 합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봤던 석사학위를 봤던 검찰총장이든 대통령이든 다 똑같은 여러분들 똥구덩이 다 빠진 겁니다. 얼마를 표를 훔쳤습니까? 이게 2022년 또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선거 결과입니다. 총 합체가 여러분 5814표 곱하기 2표입니다. 서쪽에서. 만 한 6천 몇 표 정도 훔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 6천 표를 조희연 후보한테 유령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전역에서 5808표를 훔쳐 가지고 조희연한테 똑같은 5818표를 더해 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에 마이너스 5818표 플러스 5818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전역이 한때 여러분들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5818표는 발표 득표수 여러분들 사전투표 발표 득표수 가운데 30% 정도를 표를 더해 준 거죠. 투표장이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합체가 여러분들 60%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 작업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학 공식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조전역 씨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전역 후보가 여러분들 유니버스 위승관 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이런 진실에 침묵하는 건 본인 전부는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조작 때문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나 입 다물지 않습니까? 정치해야 되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데 맨정신 가진 사람으로는 이 체제가 유지가 됐을까 대단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모든 선거의 권력을 먹는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3년 5년 10년 후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저는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조성일보에서 무슨 애국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면 톱기사로 뭐 이렇게 야단을 뿌리니까 단일화하면 마침 꼭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하고 눈설미도 있고 그다음에 잔재주도 많고 또 배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정직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학적 사실도 전부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본인 이익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미래일이기 때문에 얘가 예단할 수 없지만 단일화하더라도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여론 만들고 전산 조작하고 실물 위조트 빚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라 사정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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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